이거 진짜 돌 같구나. 나 돌 깰 수 있다고? 막 손으로. 안녕, 친구들. 슬비예요. 오늘은 컬러클레이 그리고 폼클레이 리뷰랑 간단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컬러클레이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보라색. 형광 보라색이에요. 어, 느낌 좀 이상해. 슬라임보다는 좀 단단한 느낌이 뭔가 있고 찰흙 같은 거 갖고 놀 때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좋아요. 그다음에 노란색. 잘 늘어나고 반죽하기 되게 쉬워요. 클레이 할 땐 반죽을 잘 해줘야 된대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줘야지 건조됐을 때 갈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번에는 컬러클레이를 섞어볼게요. 하얀색 이만큼이랑 흰색을 좀 더 많이 섞어줘요. 사용 후에 남은 클레이는 굽지 않도록 이런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면 좋아요. 두 가지 색을 섞어볼게요. 하늘색이 되겠지? 조금 연한 파란색? 이렇게 됐네요. 폼클레이 가볼게요. 폼클레이는 색이 조금 달라요. 나 이거 제일 먼저 열어볼 거야. 금색이 있거든요. 이게 폼이라고. 스티로폼에 있는 그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오 소리 대박. 장난 아니다. 우와. 안에 이 폼들이 만져져서 굉장히 촉감이 재밌어요. 소리도 재밌어. 폼클레이는 마를수록 더 가벼워지고 바닥에 통통 튕겨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색깔이 다 안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섞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되게 잘 붙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들 건데 MDF 판에도 잘 붙고 폼클레이끼리도 굉장히 잘 붙어서 붓지기 활동할 때 되게 좋아요. 이번엔 세 가지 색을 섞어볼 거예요. 오. 우와. 소리도 장난 아니야. 이렇게 폼클레이도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로 꽃을 만들어볼 거예요. 먼저 반죽을 잘 해줘야 돼요. 공기를 빼는 거예요. 도구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용을 해보고 거의 손으로 만들 거예요. 자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사용해볼게요. 원을 만들어준 다음에 얘는 그냥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붙여줄 거예요. 수술은 빨간색 얇게 해서 말린 나뭇잎 느낌을 내볼 거예요. 나뭇잎을 반 접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안쪽으로 말아주고 끝부분은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 굽은 듯한 느낌을 이렇게 내줄 거예요. 꽃 한 송이 완성. 이번에는 페더라를 만들어볼 거예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꾹 눌러줘서 밑에를 그런 다음에 위에 모자를 올려줘야죠. 조금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두피감 있게 다듬어주고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테두리를 만들어줄 건데 검은색이 있거든요. 얘는 길게 만들 거예요. 이 부분을 감싸줄 거예요. 그리고 여긴 부분에서 이렇게 끊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장식은 뭘로 해줄 거냐면 나뭇잎!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예쁜 모자가 됐어요. 테두라 모자도 완성! 다음은 다른 꽃 모양도 하나 더 만들어볼 거예요. 동일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5개 정도?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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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세포시 눌러주는 거예요. 타원용으로 이렇게 5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 5개를 붙여줄 거예요. 꽃 가운데 소스를 반짝이 금색! 어때요? 예쁘다! 아까 만든 나뭇잎과 조금 다른 느낌의 나뭇잎을 만들 거예요. 타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나뭇잎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도구를 활용해서 모양을 내줄 거예요. 이런 나뭇잎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다른 모양의 꽃도 한순이 만들어봤어요. 반을 떼서 물방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하게 굴려주다가 물방울 모양을 이렇게 물방울 모양 두 개를 만들어서 합치면 하트 모양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클레이 놀이 끝! 다음 시간에는 MDF 나무를 조립하고 그 위에 클레이로 꾸미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카메라 돌아가요? 네. 급하게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있어서. 꽃할 때 꽃송이에 모양을 내주면 더 예쁘거든요. 짠! 아까 만든 이 꽃이랑은 좀 다르죠?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끝! 진짜 안녕!